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보건소가 지난 7일부터 진료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2020년 3월. 동대문구 보건소는 선별진료 업무에 보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보건소의 일반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약 2년간 중단됐던 보건소 일반 업무가 점진적으로 재개됩니다. 먼저 진료가 재개되고 축소된 보건소 업무도 단계별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내과 진료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원하는 동대문구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40분, 오후 1시부터 5시 40분까지 보건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6월 30일까지는 협력병원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 외 치과 진료 등은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